어디로 가실려고? 어디로 가시게? 어디로 갈까? 어디? 어디로 뭐 어디든 가야지고 저 태안 쪽으로 가? 네. 새만금 거기서. 새만금? 네. 태안 쪽으로 가서 원산도 쪽으로 돌려서 대천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야지. 서예로 한 번 돌아요. 서예로 한 번 돌아요. 우리 거 우리 게 제일 나이? 사장님 눈이 그래서 그런 거지 뭐. 다른 사람들 눈에는 또 자기 게 제일 좋다고 그래야. 다른 사람이 인정이야? 우리 서랍들 보고서 어디서 하니깐. 소상한 태풍사에서 했다니까. 근데 이 두 분이서 많이 보긴 봤다. 그인다든지. 잘했다니까. 내 보고 루프가 안 오겠다고 그것만 말해. 루프? 팝업? 아니 팝업. 팝업이 다 유일하게 불렀다. 어닝? 어닝만 했으면. 어닝. 어닝 해줄게. 돈 줘 그럼. 어닝? проп 역시말 Arts이. mussfully. 필요 없어. 조심해서 가요. 가겠습니다. 예. 내가 밥 사달라니까 간다고 그러고 밥 사준다고도 간다고 그러고. 돈이 없으니까! 내가 사 건 준다니까 아 오늘 날 좋다 그래요 오늘 바다 물 때 살인디 바닷가 가서 포미 갖고 와서 돌이라도 뒤적거려 봐요 아이 그럼요 낙지 낙지 많이 나와 있어요 이빠이 틀어야 돼 이빠이 더 틀어 더 더 더 더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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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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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